이번 시간에는 under, under, proto, under, under의 대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체제는 아마 under, under, proto, under, under,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드니까 아마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자세한 맥락은 모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 이 두 줄의 코드 있죠? 이거를 그대로 제가 교체해 볼게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줄과 똑같은 거 자바스크립트한테 super object를 부모로 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라고 제가 자바스크립트한테 요청할 때는 표준화된 방법은 object의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의 인자로 이렇게 우리가 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메소드가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객체는 슈퍼오브젤을 부모로 하는 새로운 객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슈퍼오브제의 sub-bet을 sub로 바꾸면 우리가 주석 처리를 했던 이 코드와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해볼까요?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object create를 사용해서 객체와 객체 간의 상속관계 좀 더 명확하게는 프로토 링크를 지정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영상은 끊어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서 보너스로 이걸 이제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hello.html 이라는 파일을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이 파일에서 태그에다가 proto-inheritance 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sub-object가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지금 보고 싶은 상태라고 한번 쳐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debugger 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다 놓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의 실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이 객체의 상태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요 모르시면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ello.html 파일을 열고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버튼을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리로드를 하시면 sources 라고 하는 탭으로 바뀌면서 왼쪽에는 코드가 나오고 debugger 라는 키워드가 있는 곳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실행이 멈춰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때에 여기 있는 sub-object 라고 하는 저 객체에는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가를 보고 싶으면 여기 scope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global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super object 얘를 찾으면 돼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watch를 쓰시면 편해요 이렇게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super object 엔터를 치면 이 super object를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이렇게 watching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super bell은 super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가 착각했네요 super sub 인데 아니, sub-object 인데 여기에서 sub-object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sub-bar은 sub 인데 underbar, underbar, proto, underbar, underbar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슈퍼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sub-object의 underbar, underbar, proto 는 슈퍼 오브젝 이냐? 라고 하면 true가 나오죠 그럼 이제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object create 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웹브라우저에 있는 개발자 도구의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객체들의 상태를 탐색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지 않고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해 보고 확인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